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달 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명사수 6 장거리 조종경이 달린 라이플로 사람을 처치하시오 거리는 660피트 이게 약 202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누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미터 잡아도 플러스 되고 20미터 잡아도 플러스 되고 이런 식으로 660피트를 채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겟잇 오케이 뭐 한방에 끝난거야 와우 쉣 위치는 여기서 역마차 쪽으로 발렌타인 우체국 쪽으로 써왔습니다 한방에 끝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른거 없습니다 발렌타인까지 바로 한방에 끝났습니다 렛츠 겟잇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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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